아블 아빠스, 압돌라이븐 아빠스가 전하기일, 저는 어느 날 하나님의 사도, 뒤에 있었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소년이여, 내가 그대에게 말하니 잘 들으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 그대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분께서 그대에게로 향해 있음을 발견할 것이라. 그대가 요청할 때는 하나님께 요청드리라. 그대가 도움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한데 모여서 그대에게 유용한 것을 주려 해도,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해 운명 지으신 유용함 이외에는 그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노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한데 모여서 그대에게 해악을 기치려 해도,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운명 지으신 시련 이외에는 그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노라. 폐는 들려줬고 운명의 기록부는 말랐노라. 아티리미디가 수집한 하디스 아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